유통 호텔업계가 봄을 맞아서 나들이족을 겨냥한 전시를 선보이고 했습니다. 요즘 뜨는 작품을 보려면 호텔이나 백화점을 가라라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소장 열풍을 일으킨 달항아리 작품부터 디지털 미디어 아트까지 콘텐츠도 다채롭습니다. 쇼핑과 휴식은 물론이고 문화생활까지 즐길 수 있는 곳들을 이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인천 영종도에 문을 연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커다란 고래가 바닷속을 거침없이 헤엄치더니 이내 울창한 숲속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길이 150m의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거리 오로라입니다. 콘텐츠는 현대백화점 그룹 계열의 ICT 전문기업인 현대 퓨쳐넷과 인스파이어가 공동 제작했습니다. 인증샷 명소로 미디어 쇼를 보러 오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오는 5월 인스파이어몰에 들어설 차세대 실감형 미디어 아트 전시관도 덩달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규모는 2000평 정도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가장 미디어 아트 전시관 중에서는 제일 큰 평수를 자랑하는 공간이 맞고요. 미지 세계로의 여행이라는 컨셉으로 해서 전시관 스토리라인을 구성을 했어요. 이처럼 아트와 바캉스가 더해진 이른바 아트캉스가 호텔업계의 주요 경쟁력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백화점들도 예술을 결합한 전시로 소비자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잠실점에서는 우리나라 달항아리를 알린 박영숙 도예가의 작품 100여 점을 만나볼 수 있고 더현대 서울에서는 신진작가 노마와 드로잉메리의 일러스트 원화를 전시하고 있으며 신세계백화점 본점에는 국내외 유명작가 50여 명의 작품 200여 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호텔과 백화점 등이 단순한 소비와 휴식을 넘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이유진입니다.